아아, 야아! 아아, 야아! 아, 정말! 이런 게 된다는 거지! 약속하게 좀 하지 마아! 이거 오늘 양생이네! 아, 완전 양생이야, 약속해! 이게 힘센 양생이야! 이게 뭐야! 이게 뭐라고, 이게? 아, 왜 그래, 오빠! 이건 진짜 아니다, 이건. 잠깐, 토한 씨, 또. 됐다. 아니야, 아니야, 돼. 와. 이거 온다, 온다. 꽂았어? 아아, 아아. 셋! 아아. 자, 볼 게 없어요. 와, 되게 오래 간다. 이야, 진짜 끙증이다! 야, 이거 뭐야! 야, 이거 뭐야! 하지 마! 안 되지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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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게 지켜! 광생아, 저게 지켜! 야, 거기 맞냐? 와, 나 진짜 이 인간들 나 괜찮냐는 얘기를! 야, 이 인간들!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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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진짜 어떻게 거기에 맞아. 야, 대박이다. 야, 이거는 너네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. 김종국 올라오면 안 돼! 야,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줘, 이길 수 있다는 거! 셋이 한번 할 수 있어, 그렇지? 셋이 한번 할 수 있어! 손 잡았어! 지효야, 지효야! 됐다, 됐다, 됐다. 이거 봤지? 저기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생각해야지. 야, 손! 아, 손 깜짝이야. 어, 뭐야, 뭔데? 아, 괜찮아? 누가 손가락이 들어갔는데 내가 그냥 꽂아버렸어. 아, 괜찮아? 아니야, 나 몰라. 아, 이거는 진짜...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아니, 손가락이 들어갔는데 이거 꽂았는데 이게 꽂아졌어요. 아, 괜찮아? 아, 좋아. 뭐, 나도, 많이 했어. 시간이 안 갔는데 뭐 하고? 그렇지, 이걸 안... 당신이 다행히 appreci겠습니까? 아